첫 번째 실전이다. 누굽니까? 위에서 명령하면 난 전달하고. 넌 죽인다. 지금 현수 씨가 아는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에요. 연수 씨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타겟 누구였던 겁니까? 그 남자를 죽여야만 그녀가 살 수 있다면.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일 겁니다. 지금 보여줄게. 당신이 나 어떻게 만드는지. 지금 보여줄게. 아저씨. 단 한순간이라도 날 사랑한 적 있어? 아저씨.